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수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애플의 아이폰이 공개가 됐죠 늘 그랬던 것처럼 사실 애플이 아이폰 공개하는 날은 주가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애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다, CPI다, 금리다 진짜 머리 아픈 얘기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도 어렵고 주가도 잘 안 움직이고 오히려 계속 뭔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럴 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뿐만 아니라 애플 주가가 좀 빠졌던 것도 화웨이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좀 아껴놨던 국제 정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 따라가 보시죠 맨해튼으로 먼저 따라오시죠 유가 얘기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최근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브랜트유 기준으로 거의 91달러 100달러 근처까지 왔으면 이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자꾸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CPI가 발표되기 때문이죠 결국에 유가가 헤드라인 CPI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3% 넘게 CPI가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연준은 코어 CPI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에서는 유가가 빠진다는 점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많이 반영했고 지수가 오히려 코어 CPI 보면서 다시 올라가려나 글쎄요 아무것도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금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나 이슈 같은 것들의 민감도를 조금 더 높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게 말씀드린 대로 화웨이 메이트 60인데요 다들 보셨죠? 저는 좀 놀랐어요 어떻게 화웨이가 이걸 만들었지? 그러니까 DDR5를 어떻게 갖다 썼고 SMIC, 중국의 반도체 업체잖아요 거기선 친라노를 또 어떻게 넣었지? 화웨이 그렇게 제재를 맞았는데 그래서 미국도 아마 적지 않게 좀 놀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나리오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잘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또 미국이 제재를 얻어 맞았죠 중국의 공무원들과 국영기업 직원들은 아이폰을 쓰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사실 코로나다 뭐다 해서 최근에는 거의 잊고 살았었는데 다들 이제 좀 살만한가 싶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시장의 무역 분쟁, 미중 간의 G2 경쟁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정말 애플이 타격이 있을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크게 개의치는 않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는 화웨이를 그렇게 제재하는 동안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 그러니까 프리미엄폰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공무원들은 못 쓰게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인 전체의 애플 사랑을 중국이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팀쿡 CEO도 최근 들어서 중국도 몇 번 갔다 오고 잘 챙기고 있잖아요 관계 자체가 나쁘지 않고 결정적으로 중국 안에 폭스콘을 비롯해서 애플의 밸류체인 애플의 아이폰이 잘 팔려야 먹고 사는 공장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 걸 알면서 계속 중국이 애플을 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애플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돌고 돌아서 반도체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확인했던 건 어? 화웨이 이런 거 할 수 있네? SMIC 생각보다 많이 성장했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반도체 자립 중국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투자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엔비디아 조금 위협이 되려나 그것보다 미국도 한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동안 또 초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도 열심히 반도체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를 좀 보셔야 할 것 같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또 유가 얘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화웨이 얘기를 하면서 유가 얘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두 가지로 꼽잖아요 첫 번째는 공급단의 그러니까 산유국들의 감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요단에서 중국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늘어날 것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후자인 수요단이 사실이라면 중국 지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고 하는 미스터 카퍼 구리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원유 가격의 상승은 공급단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투기 수요가 좀 붙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고 봤을 때 공급단의 이슈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보자면 표면적으로는 오펙이지만 넓게 봤을 때는 전 브릭스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브릭스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다섯 개였는데 훨씬 더 많이 늘었죠 심지어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에서 외쳤던 캐치프레이즈 다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놓고 탈달러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합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겠다라는 거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우디가 들어갔다는 건 원유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인 나라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새로운 브릭스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40%를 쥐고 흔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게 좀 긴장이 되겠죠 견제가 되겠죠 물론 미국이 아직 더 강력하지만 그렇다는 측면에서 유가의 상승 압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투기 수요 내가 만약에 원유에 투자하는 사람이면 이것 봐라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하면서 상승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유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 이 정도는 나쁠 게 없습니다 미국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확실한 에너지 수출국으로 원자재 수출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100달러까지 올라갈 때는 미국도 오히려 좋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10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전략 비축류도 다 썼다고 하고 그치만 다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이란을 계속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핵협상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게 없어졌다가 바이든 대통령 때 다시 핵협상을 추진을 하면서 이란을 점점 더 사우디의 대항마로 이렇게 약간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고 베네수엘라도 완전 미국이랑 적이었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까지 원유를 이렇게 받아주면서 미국이 대체 카드들을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히려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정적으로 브릭스에서 지금 제일 센 나라 하나를 꼽자면 당연히 아직은 중국이겠지만 그래도 인도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도가 급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이 대놓고 인도를 좀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 G20 정상회담이 인도에서 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만나서 합의한 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부터 중동 유럽을 잇는 철도를 연결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총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이 10여 년 넘게 공들여온 그 1대1로 중국에서 유럽까지 쭉 있는 그 횡단 열차를 만들겠다 그걸 대놓고 이제 견제를 하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중국을 완전 제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 핵심 제조업과 인프라의 핵심을 인도로 바꾸겠다라는 두 가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안 그래도 중국이랑 사이가 좀 안 좋고 브릭스 안에서도 계속 좀 다른 노선을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로만 될까요?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베트남도 갔죠 이번에 그러니까 인도와 베트남이 급성장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중국에 있는 제조업과 인프라의 중심을 미국이 인도와 베트남으로 의도적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과연 중국을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쪽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러시아를 갔죠 그게 뭐 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베트남, 인도? 우리 편이었는데 자꾸 미국 라인을 타네? 그럼 우리도 우리 편을 먼저 이렇게 내부 결속을 해야지 라는 측면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냉전이나 크게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쪽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인도와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보셨던 것처럼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컸거든요 그거를 인도와 베트남에 한순간에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이라고 쓰고 방산이라고 읽는 이 섹터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나지는 않겠죠 뭐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쟁을 생각하고 방산조에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을 억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신냉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방산 투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화웨이 얘기를 드렸는데 화웨이에서도 이번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애플이 그토록 원했던 위성통화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해보면 방산, 우주항공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데리고 우주기지를 간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우주항공과 방산 쪽에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틈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이 얘기를 가지고 여의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국제정세 얘기를 신나게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이 안 나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난다고 하는데 시장이 좀 올라가기가 어렵고요 특히나 미국보다 한국 증시가 유가 상승에 반응이 훨씬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환율에 또 민감하잖아요 1300원 이하로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 수급 당연히 들어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아까 화웨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외국인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은근히 EPS 상승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과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그치만 계속해서 반도체를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과거 사례처럼 메모리 반도체 업턴의 시작이라면 여전히 갈 길이 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단순히 이때는 메모리 반도체 업턴만 있었지만 HBM이라는 엄청난 싱그먹거리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지금도 계속 반도체는 떨어지면 사야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틈새 전략 역시나 연말 연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대기자금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지금 시장에 계속 테마가 돌다 보니까 자금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나도 저기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테마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맞추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시장에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우주항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조달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대체 에너지, 원전이라든지 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계속 투자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에너지 조달을 하려면 상사나 조선 이런 쪽도 계속 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영화 더킹의 유명한 대사죠 역사를 되짚어보면 전쟁이라는 거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보통은 이렇답니다 희망이 없을 때 미래 먹거리가 그 나라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때 전쟁이라는 게 보통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지금 이미 일어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과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치만 지금 전쟁이 좀 안 나기를 바라고 안 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건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바로 AI라는 거죠 AI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선의의 경쟁이 일어난다면 전쟁보다는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좀 인류가 더 나아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투자의 중심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